안녕하세요 뭐했어? 형아가 나오려 했잖아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이 무대를 보신 분들이 좀 충격이셨다 왜 충격을 받으세요? 너무 저리가 또 네 왜 잠을 못 잤다구예 그러면은 포즈 한번 제대로 멋지게 해볼래? 잘 안되냐? 아 그래요 이렇게 서있으니까 조금 아이돌 같아요? 네 자 그러면은 어 됐어 이제 퍼도 돼? 네 경직하지마 어디가 어디가 자 일취월장은 저희 댄스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 한번 선보일 거 해보는데 보고 싶으세요? 네 네 또 너무 멋있다고 쓰러지 워낙 안되데 아휴 내가 좀 부끄럽긴 한데 여러분 같이 그냥 박수 서주시고 같이 뭐 하면서 이렇게 춤도 좀 춰주세요 네 해주실 수 있죠? 네 나 결국 그럴게 알겠습니다. 그럼 음악 주세요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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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